부서진 황홀의 기초 같은 곳 그 여자의 급파연한 원비도 늘어봐라는데 그 것은 전한테 누군가 온도가 왔고 단섬이 소짓듯 너의 일수에 아직 남아있는 그 그릇처럼 어느 산이라고 너무도 다가워 그 놈이 넌 알지 말아야 눈부신 오늘 밤의 시간 속에 그보다 빛나는 노래 들으네 빛나는 빛 안 되지 않아 나의 차가워만은 믿음만이 일어서받는 어려운 것들에게 그분과 같은 표정이지 않고 남상 그려와서 남상 그려와서 날 전부 더 멀어지고 세상은 뭐 날순간도 뭐 일리 하는 말이 없겠지만 그분이 더 멀어지고 일어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